속보입니다. 후지산이 분화를 했을 때의 피난 계획이 크게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대피 대상자가 확대되고 차량에서는 정체가 발생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 방법이 도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암류에서 도보로 도망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또한 전문가들은 거대 지진 후 후지산이 분화하는 연속 재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만 아시언 후지산과학연구소 요시모토 미세이로 주간 연구원은 후지산은 언젠가 반드시 분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시가지로부터 불과 2킬로 정도의 장소에 과거의 분화구가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분화가 예상되는 분화구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시가지의 용암류가 도달하는 시간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고령층들의 도보대피 시에 과연 차량이 아닐 경우 도보로 후지산, 분화 피해를 피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야만 아시 후지오시다시와 시즈오카 후지시 등에는 후지산 분화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용암류가 도달하고 12시간 후에는 시즈오카, 스소노시 등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가와 현의 일부 지역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피난 대상자는 약 1만 6천명에서 약 11만 6천명으로 7배가 되었습니다. 등산객이나 관광객을 더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3월 29일 시즈오카, 야만 아시, 가나가와 등 3개 현 등에서 새로운 해저드 맵을 바탕으로 한 대피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피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으로 대피를 상정하고 있었지만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체가 발생, 도주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에서는 용암류가 24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 중 화쇄류 등 위험이 없는 곳의 주민은 고령자 등을 들여다보고 원칙 도보로 대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용암류에서 도보로 도망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대피계획 검토위원인 요시모토 연구원은 인간이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등산객 등의 대피 타이밍도 제시되었습니다. 등산객은 기상청으로부터의 분화, 전조에 관한 임시 정보가 발표되면 하산을 개시, 관광객들은 분화 경계 레벨이 3이 되기 전에 대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지산은 언제 어디에서 분화할지 모릅니다. 요시모토 연구원은 규모와 화구의 장소 등 다양한 분화 패턴을 상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우려는 대량의 화산재입니다. 야만아시언이 실시한 자동차 주행 실험에서는 후지산 화산재를 도로에 깔아놓은 후에 차를 물면 타이어가 공전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후지산 주변에서는 화산재가 최대 5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사륜구동 이외의 차량은 화산재 두께가 10cm를 넘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지산 분화는 화산재에 의해 수도권에도 큰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년 이상 전에 일어난 호에이 분화, 클래스의 분화가 있었을 경우 화산재가 쌓이는 양을 나타낸 그림에서는 화산재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후지산 동쪽을 중심으로 많이 쌓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지산에 가까운 시즈오카 고텐바시에서는 50cm 이상, 가나가와현의 현 중앙부에서는 10cm에서 30cm, 도쿄도심 등에서도 2cm에서 10cm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 외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화산재는 매우 미세한 입자입니다. 흡입해버리면 매우 위험하며, 특히 천식 등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엄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선이 합선되어 정전되거나 정수장에서는 취수가 되지 않아 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량의 화산재가 밭을 덮어버리면 농작물 재배를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비행기 엔진이 화산재를 흡입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기 운항을 할 수 없고 활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도 선로에 화산재가 쌓이면 열차는 운행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하면 좋을지 참고가 되는 것이 빈번하게 분할을 하고 있는 가구시마 현 사쿠라즈마에서의 사례입니다. 분화한 경우 생활도로에도 대량의 화산재가 쌓이지만 화산재를 제거하는 로드 스위퍼에 의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지산은 이미 300년 이상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화산재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것은 연속 재해립니다. 후지산에서 마지막 분화가 된 포웨이 대분화는 1707년 12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49일 전에는 난카이 트로프를 진원으로 하는 거대 지진 포웨이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를 방아쇠로 분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지산 화산 방제 대책협의회에서는 향후 거대 지진 후 후지산이 분화하는 경우 등 연속 재해를 상정한 피난 계획을 검토하고 싶다고 합니다.